다 같이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댄스 부문, 그리고 랩 부문, 보컬, 밴드팀까지 경연을 펼쳐줬는데요. 따로 그룹 시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연을 펼쳐준 참가자들은 무대 위로 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그 꿈의 도전에 응원의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뒤로 한 번도 빠짐없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손 안에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뒤에 서 있는 친구들이 수상자 명단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살짝 옆으로 가서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입니다. 가운데로 쭉 오시죠. 가운데로, 가운데로 쭉 보여주세요. 네, 가운데로 다, 가운데로 좀 다 들어와주세요.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사진 촬영하시고 시상이 끝난 후에 관계자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함께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계자분들 무대 위로 같이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입니다. 인기상은 네 팀입니다. 후명되는 대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 첫 번째 팀, 보컬 부문의 소나기를 부른 김선우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상입니다. 밴드팀에서 수상했습니다. 난 알아요, 네오 그래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기상입니다. 밴드팀이네요. 네 개 남은 사랑을 다 드릴게요. 군자초 밴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기상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밴드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청개구르를 불러준 우리 사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이, 어떤 사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역시 네 팀이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첫 번째 팀. 보컬 부분에 2H, 휴증을 불러준 2H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려상, 밴드팀이죠. 열정적인 세 소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장려상입니다. 이번에 댄스팀에서 수상을 하셨네요. 믹스곡 엔젤킹! 네, 네 번째 장려상입니다. 역시 댄스팀입니다. 갱갱! 갱갱! 갱갱팀 어디나요? 네,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기상 네 팀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네 팀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만 원이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장려상. 장려상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뒤로 데려가주시고요. 다음은 우수상 두 팀입니다. 우수상은 상금 30만 원입니다. 우수상! 랩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거묵송을 불러준 이바보이! 두 번째 우수상입니다. 밴드팀의 기억을 부른 포린 어스! 네, 우수상 두 팀에게는 30만 원이 드려드립니다. 어, 저 우수사랑 타신 분은 만 원도 아까 용돈 받으셨잖아요. 네, 31만 원 받으신 거네요.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제 최우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두 팀입니다.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최우수상! 보컬팀, 그래, 사랑이었나 김민섭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길고 짧고네요, 길고 짧고. 다음 최우수상입니다. 이번엔 밴드팀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어우, 이분은 이미지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폼바 21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최우수상 두 팀은 가운데로 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50만 원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 팀이고요.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2019 제23회 전국 청소년 시리오음악 경연 대회 오늘의 대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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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바21 욕심쟁이 품바21 최후 수상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또 받고 싶어합니다 대상! 댄스팀에서 수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명랑혜전 아노 프레이커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지게 가면을 쓰고 나와주신 아노브레이커즈 오늘의 영예 대상입니다 리더가 누굴까요? 리더 오늘 수상 소감 한 마디 일단 이렇게 좋은 가면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아노브레이커즈를 보고 꾸꾸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텐데 그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노력하는 저희 대한민국 초피엔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한류 문화의 대강국입니다 그 한류 문화의 대강국에 한걸음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의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23회 전국 청소년 실업음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아노브레이커즈의 앵콜 무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앵콜 무대 보고 싶으시죠? 앵콜 무대를 보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MC 겸 가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앵콜 브레이커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킬로의 대상에 수상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저는 다시 한번 그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서 제 임의대로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앵콜 무대를 제 임의대로 부탁드려봤는데 마스크도 장착하셔야 되고 준비 시간이 있어서 네 좀 기다려주시면 마지막 앵콜 무대로 아노브레이커즈의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5시 30분부터 군 관악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국악과 관악 퍼포먼스 공연이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5시 반에 멋진 공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자들은 복부석에 가셔서 성명과 그리고 주소를 기재해주시면 상장과 상급 집으로 우편 배달이 간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국 관악 퍼포먼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앵콜 브레이커즈 준비됐나요? 준비되셨나요? 마스크 가지러 가셨어요? 어 3분 정도만? 네 3분 정도만 3분 정도 시간에 어 댄스타임 댄스타임 댄스타임? 댄스타임 댄스타임 댄스타임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댄스타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댄스타임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님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네 네 3분 후에 댄스팅 본다고 합니다 아버님들까지 함께해서 어떤 아버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용돈 주실 분 계신가요? 댄스타임에 용돈 주실 분 어 아무도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의 희치한 박수와 함성이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댄스타임 음악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댄스타임 무대에 올라오실 분 올라오세요 우린 아 아 아 좋아 와 바로 아 아 아 입상자 분들은 동구석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악 한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 척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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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척추 밑에 정하면 고르지 않아요 올라오세요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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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이 잘했다! 박수! 우리 아버님도 다 내려가시네 우리 아버님이 잘했다! 박수! 아버님 뭐라고요? 상 없냐고요 상 없냐고요? 아버님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셔서 제가 막걸리 한 병 드릴게요 안에 내려가세요 막걸리 있으세요? 조심해서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아버님 이런 행사장에는 아버님 뭐가 필요할까요? 춤 한 번 더 추고 싶으세요? 아버님도 술 한 잔 하셨나요? 술 한 잔 하셨어요? 술도 안 드셨는데 이렇게 춤을 잘 추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아버님께 큰 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23회 전국 청소년 시흥방 경연 대회 대상 수상 앵컬 무대에 만나보겠습니다 암흑브레이크커스 암흑브레이크커스 에이팅 암흑브레이크커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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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